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금요일 우리나라 증시는 저는 보합 출발을 전망합니다. 네 보합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네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항공물 ETF인 EWY가 약보합 마감하였고요.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35% 하락한 1181원에 마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ETF와 환율이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3대 지수가 신고가 랠리가 지속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효능 기대감. 세 번째로는 유가가 다시 3% 가까이 상승하며 8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미국 시장만 보았을 때 분위기가 좋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 모멘텀을 기대하기 힘든 한국 지수는 상승보다는 종목별 대응밖에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과 우리 시장에 대한 디커플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수급 쪽에서의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 시장이다 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역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화이자 치료제 기대감에 따른 위드 코로나 수혜주를 주목하자는 입장입니다. 화이자 치료제가 머크사에 이어 뒤이어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히려 더 효과가 더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내년 초에 완전히 코로나에서 극복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속도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위드 코로나 수혜 업종으로 엔터 업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유효하다는 생각이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골프 관련된 비즈업을 하는 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송 및 유튜브에서도 많은 골프 컨텐츠가 생겨날 정도로 대중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골프 관련 기업 중 오늘 골프존을 주목해봅니다. 우리나라 대표 스크린 골프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 해외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꾸준한 유입이 되고 있고 향후에 주가 상승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투여 전략은 IT 업종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최근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은근히 SK 하이닉스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에서도 TSMC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고개를 드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메모리 업황 바닥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신고가 등 거시 환경은 주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IT 소부장 관련 주식도 꼭 봐야 할 섹터 중 하나입니다. IT 섹터에서 관심 있는 기업은 바로 SNS 텍입니다. 투과율 90%의 반도체 극자외선 펠리클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준비하는 기업입니다. 얼마 전 산업은행에서 550억 반도체 육성자금 대출 특별 한도 승인을 받은 내용이 공지가 있었습니다. 최근 EUV 공정이 늘어나면서 펠리클의 높은 수요 덕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DDR5 도입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ISC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2차 전지 셀 메이커를 주목하자는 의견입니다. 지난주 에코프로 BM 등 양극제 기업들 실적 발표 이후 뜨거운 주가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배터리의 필요성과 성장성이 정당화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소재 기업들과 달리 셀 메이커들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발상 전략으로 셀 메이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셀 메이커 3사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입니다. 현재 셀 메이커들이 부진한 이유는 배터리 화재와 물적 분할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엘지화학과 SK이노베이션과 달리 삼성 SDI는 이에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최근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였고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꾸준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어 삼성 SDI를 주목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